5월의 첫날입니다. 미준홀 가족 여러분, 5월 첫날은 여러분의 계좌가 푸르름빛으로 풍성풍성해지기를 미준홀 팀장과 저희 스태프들이 충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도 한 달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를 녹음하고 있는데 좀 전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 어디서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요. 어? 팀장님 어떻게 했어요? 귀찮아서 그냥 있었어요. 네, 보이시죠? 속보로. 4.1 지진.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아유, 귀찮아. 미국이 오래 살다 보면, 특히 캘리포니가 오래 살다 보면 이 정도 흔들려서는 안 나갑니다. 귀찮거든요. 자, 동부나 한국에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건데 살다 보면 다 적응이 됩니다. 흔들흔들. 자, 첫 번째 소식은 일단 테슬라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일러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에, 보세요. 어저께죠? 슈퍼차징,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갖다가 좀 늦추겠다고 그랬어요. 빨리 안 하겠다고. 쉽게 말해서. 왜 그랬냐?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 쪽의 팀들을 또 많이 인원을 감축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이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고, 오늘 FOMC부터 풍성한 기사들 많은데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충전망 담당 인력 대규모 해고와 함께 충전소 확장 속도를 늦출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죠. 지난해 북미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대다수 업체가 테슬라의 충전기 연결 방식인 NACS를 채택하고 쉽게 말해서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다 올킬해버렸잖아요. 테슬라 차징 그걸로 통일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충전망 확장이 지연되면 다른 업체들의 전기차 보급 속도도 늦춰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아울러 전기차 전환에 힘써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이들은 설명을 했죠. 블룸버그와 로이러 통신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의 충전 슈퍼차저 인프라부서의 책임자인 레베카 티노치를 비롯해 해당 팀원 약 500명 거의 전부를 해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머스크는 이와 관련된 공식 확인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머스크는 엑스를 통해 테슬라는 여전히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다만 새로운 위치에 대해서는 더 완만한 속도를 추진하고 기존의 위치의 100% 활용과 확장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테슬라의 충전기를 활용하려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잠재적으로 손상할 수 있으며 바이든 정부의 재선 캠페인 와중에 그의 전기차 정책 추진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업체인 포도자동차와 GM은 자사의 차량에 테슬라 충전 방식 NACS 규격을 탑재할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충전소를 함께 이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머스크가 테슬라의 충전만 확장 속도를 늦추겠다고 발표하자 업계 담당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GM은 성명에서 테슬라 슈퍼차저 팀의 변화와 그 잠재적 영향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새로운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공급업체인 블렛 EV 차징 솔루션의 공동 CEO인 안드레스 핀턴은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계약자로서 우리 팀은 테슬라 충전망 담당 인력 해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테슬라는 이미 연방정부의 네비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핀터 CEO는 머스크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충전망 담당팀을 재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고요. 업계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제는 경쟁 업체들과 차별화하는 요소가 아닌 충전망 사업에 중점을 두지 않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라 분석업체 에스컬렌트의 부사장 KC 보이스는 업계가 이미 NACS를 채택한 지금 머스크는 슈퍼차증 부문을 전략적인 해자라기보다는 비용 센터로 인식하는 것 같다. 전략적인 해자라는 말은 뭐냐면 경쟁 업체들과 크게 차별화하는 요소라기보다는 비용 센터. 자 애널들은 머스크가 충전 인프라를 외부에 매각하려 한다면 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BMW, GM, 혼담, 벤츠, 스테란티스 등 6개 업체와 손잡고 북미 지역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자체 충전망 구축에 나선 바 있지요. 이러한 일이 있을까봐 현대 기아가 아주 잘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조금 더 지원을 달라라고 하는 액션 같죠? 그렇죠? 지금 확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레이오프 한 거 보니까 테슬라가 작은 문제가 비상등이 켜지긴 켜졌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인원 감축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좀 전에도 그저 기사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테슬라의 슈퍼차징으로 올킬을 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거대한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 양아치 소리 듣지. 먹튀지 먹튀. 받고 땡.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여지를 남겨두잖아요. 그렇죠? 슬로우. 천천히 할 거다. 빨리 하는 거와 천천히 하는 거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 뭐라 그럴 수는 없죠. 도의적으로 요구는 할 수는 있어도.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테슬라 1분봉 차트고요. 애프터마켓 어제와는 다르게 좀 올라 쓰고 있죠. 보이십니까? 오늘 이게 금리 발표하고 파워라고 오르락내리랑 정신 없어서 오늘 이렇게 끝났거든요. 뭐야 이거. 다 토해냈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2분으로 맞춰졌어요. 오늘 2분으로. 요거에 대한 소식이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텐데. 자 이렇게 슈퍼차저를 테슬라가 좀 슬로우한다고 하니까 반사 이득을 보는 업체들 있죠. 충전에 가능한 거. 블링크. 차징포인트. 플러그 파워. 주가들이 오늘 꿈뚫꿈뚫거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있겠죠. GM이나 포드나 이것도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 아셨죠? 자 일단 오늘 제가 끝나고 테슬라 여기 차트 분석 좀 해드리긴 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오늘 있었던 FOMC. 자 요거와 시장의 분석을 제가 여러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드리기 전에 중요한 것부터 제가 먼저 헤드라인 중심으로 일단 해드릴게요. 자 뱅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12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AI용 전력 확보 경쟁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통큰 벤팅을 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재생에너지 개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통큰 벤팅. AI 전력 확보 경쟁. 잘 들어도 지금 뭔가 눈에 팍팍팍 뜨는 종목들이 있죠. 어제 실적 발표했죠. 슈마컴 SMCI AMD 폭락했습니다. 더 폭락한 거 있죠. 스타벅스. 제가 스타벅스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미리. 팀장님은 스타벅스 폭락할 줄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까지 폭락할 줄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안 나올 줄 알고 있었죠. 왜냐고요. 그날 아침에 맥도날드 어땠어요. 맥도날드. 맥도날드는 미국 현지에서 되게 서민 프랜차이즈. 서민 패스트푸드인데요. 가격 엄청 올렸다고 제가 쇼치에서도 탐방 가서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맥도날드는 생각해보면 맥도날드 하나 빅맥 세트 먹는데 20불이야. 왜 가 거기 안 가져 수제 햄버거 먹으러 가지. 그래서 폭망했잖아요. 치폴레가 왜 잘 나오는지 아세요? 서민 음식이거든요. 10불에서 15불 사이면 풍성하게 먹어야 몸에도 좋지만. 뿐만 아닙니까? 이번에 펩시, 코카콜라도 어느 정도 별로였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미국 현지에서의 양극화로 인해서 서민들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돈이 없거든요. 스타벅스는 고급 커피예요? 달러 커피예요? 아니에요. 맥도날드에서 파는 1불 커피가 아니란 말이죠. 5불이에요. 그래도 커피빈과 함께. 그렇다면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저쪽, 저쪽 나라, 중동. 그쪽에서 지금 전쟁 때문에 반유대주의 해서 피 보고 있잖아요. 맥도날드하고 스타벅스하고. 또 저쪽, 저쪽. 어디예요?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쪽에 들어가 있는 나이키, 룰루레몬, 스타벅스, 애플, 테슬라. 지금 다 난리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스타벅스가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사인을 주는데 뭔 배짱으로 스타벅스를, 자기가 스타벅스 가서 맨날 커피 먹으니까는 줄 많이 서니까 어, 사람 많네. 어, 잘 되겠네 하겠지. 에이그, 속상해라. 참말로. 어떡하냐고요? 좋은 주식이니까 버티세요. 아직은 안 망해요. 아셨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진짜. 가르쳐줘, 저도 진짜. 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한때 붕괴됐었어요. 이거 웬일이야. 그러다가 이제 파월 때문에 살짝 올랐는데 자, 지금 녹음하는 현재 와, 아직도 좀 심상치 않네. 5만 8천 찍고 있네요. 밑에 확 깼다가 지금 5만 6천 여기까지 깼다가 5만 8천, 어제 내가 미코놀 영상 나오면서 그러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했는데 진짜 자버렸어요. 5만 8천. 자, 또 매수의 기회가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비트코인. 그 다음에 연준이 6월부터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한다. QT. QT 얘기했거든요.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 미국 재무부가 자네 연론 노님이 국채 바이백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입찰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오늘 도월데이 씨도 실적 발표했거든요. 도월데이 씨 아시죠? 잘났을까요? 못났을까요? 못나오지. 생각해보세요. 지금. 맥도날드도 안 먹고 그러는데 배달해가지고 먹겠어? 배달료가 얼마나 비싼데? 보이셨죠? 대박.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쇼 쳤어요? 당연하지. 먹었어요? 풍성하게 먹었지. 오늘 다 마쳤어요. 미지널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카바나 오늘 40% 찍었거든요. 저 40% 찍은 거에 대해서 제가 비법을 공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여기 보시면 와 팀장이 뉴스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광고를 하냐. 원래 그런 거야. 여기 카바나 40% 급등 썼죠. 제가 내일이 피크해요. 내일이 어떤지 알죠? 프리장도 엄청나지만 일단 프리장은 제끼고 애프터도 애플, 코인베스, 블락, 드래프트킹, 글라드플레어, 멀케이드, 리브레, 폴티넷, 부킹홀딩스, 이스피디아 말고도 말고도 기다려봐요. 말고도 또 내일 뭔 실적이 있는지 알아요? 오픈도우도 실적이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LYB도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내일 스퀴즈 장세가 정말 잘 날 종목을 갖다가 원래 운동 갖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스텝에 바로 뽑아줬어요. 이거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드릴게요. 멤버십으로 아무튼 들어오세요. 이 정도 봤으면 들어오셔야지. 아셨죠? 미국 현지에서 하는 저희의 말을 좀 믿으시기 바라고. 이제부터 FMC 갈 길 멉니다. 지금 빨라요. 지금 속도 내야 돼.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6번 연속 동결시켜버렸어요. 현재 지금 기준금리가 5.2에서 5.5곡이거든요. 그리고 동결시킨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오케이. 여러 질문들이 기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스태그 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냐. 뭔 소리야. 스태그 플레이션 말이 왜 나와. 미국이 아직도 경기가 좋은데. 이렇게 죽여버렸고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핵심. 거기다가 QT QT를 한다고 그랬어요. QT QT가 뭔지 아시죠? 돈을 이제 빨아들이는 거야. 진공청소기처럼 그래서 오늘 딱 발표가 됐을 때 보면 QT를 한다는 소식이 막 올랐다가 갑자기 한 시간 만에 또 그냥 빛의 속도를 꽂아서 결국은 또이또이 또이또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진짜 승부는 내일 이제 펼쳐지겠죠. 내일 일단 기사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최근 두나세가 정체되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 연내 금리 인하 시점인 횟수 등에 대한 시장의 신중론이 더 확산된다고 전망을 했고요.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으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해 7월까지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 온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이날까지 6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이러면 결정과 관련해서 파월은 오늘 되게 짧게 얘기했죠. 그리고 질문 받았는데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견주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면서 고용의 증가세는 여전히 강하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몇 달간 위원들의 목표인 2%로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 부족이 아니라 반대로 갔지. 또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의 고도로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Highly attentive라는 표현을 썼어요. 연준의 이러한 평가는 3월 회의 때 비교해서 최근 물가 목표인 2%로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는 표현이 추가된 건데요. 이는 최근 경제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 근황을 언급한 것이죠.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의 지표인 3월 PC PC 내일 발표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4월 PC가 내일 발표되는 거지. 그렇죠? 3월 소비자 물가 CPI도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나 신중론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확인하고 이어갈게요. 내일 PC가 아니에요. 내일은 비농. 비농 실업률 SMB 글로벌 PMI 최종치 나오고요. ISM 서비스 PMI가 나와요. 그렇죠? 아셨죠? 이것도 실수하면 또 달려들지 또 하면 아무튼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파월은 지난 16일에도 최근의 지표는 올해 현재까지 2% 물가 목표로 복귀하는데 추가적인 진전의 부족을 보여준다. 레코드 퍼럴 프로그레스 하는데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수준을 필요한 만큼 길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 회의 때는 올해 긴축금리 전망을 4.6%로 제시했거든요. 이에 따라 당시에는 연내 3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잖아요. 최근에 입장이 확 바뀌었죠. 신중론이 커지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만 예상하고 있다고 블루머그 통신이 전했고 아까 뱅커브 아메리카도 한 번 있다고 저는 한 번은 하겠지 선거 때문에 그렇죠?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6월부터 QT 속도를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줄이기로.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줄일 것이라면서 기간부채 및 주택저당증권 이거 뭐라 그러죠? MBS. MBC가 아니에요. 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는 350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국채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퍼즐이 좀 맞춰지죠? 대차 대접의 축소라고 불리우는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연준이 QT 속도를 줄이기로 한 것은 그만큼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이 되죠. 조금 그림이 그려지죠? 선거 앞두고 유동성을 더 풀리겠다는 얘기죠. 한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각국들도 지금 비상이 걸렸죠. 여기까지가 핵심이거든요. 오늘 읽어드린 것 중에 정말 핵심은 뭐냐? 그렇죠? QT 속도를 늦추겠다는 거예요. QT 속도를 늦추겠다는 거예요. 6월부터 위원회는 월별 국제 상환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이거 50%보다 더 줄이네요. QT를 축소해서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춰서 시장의 유동성을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의 유동성을 더 불어넣겠다는 거지. M2, M2. 머리 좋네. 오늘 파월은 매일까요? 비둘기일까요? 매일 비둘기죠. 비둘기. 비둘기라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경제지표 정말 많았잖아요. 이게 지금 테슬라거든요. 이 세로선을 제가 경제지표 시간대별로 이걸 이렇게 그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 그래야지 트레이딩할 때 이 발표되기 전에 매도가 끝내야 되는 거고 매수가 들어갈 때도 이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테슬라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어요. 테슬라 안 했고 오늘 어떤 종목으로 제가 큰 수익을 냈냐면 여기, 여기. 어디 갔어? CTMX.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는데 오늘 214% 이 종목. 제가 오늘 A반에도 올려드렸죠? 이 종목으로 저는 오늘 했고 그 다음에 끝나고 실적 발표 종목으로 오늘 다 사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저희가 올려드린 이 영상 중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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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어의 기법 보고서 많이 힘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보세요. FMC 발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간 날도 없어요. 없어.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렸고 플랫이면 플랫이었지. 그럼 결국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고 일어났더니 뭐야 이게 일장춤목 그러니까 결국 깨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요? 데이트레이딩 아니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트레이딩 아니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돈다? 다 토했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쉽지 않은 장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다시피 테슬라만 봐도 제가 오늘 테슬라 매도는 안 하지만 매매는 안 했지만 테슬라는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즈노래에서 목숨같이 지켜야 될 테슬라 저항 지지선 얼마? 180불 보세요. 어제부터 계속 흘러내리지만 180불 딱 맞고 180예요. 오르죠. 이거 뚫으니까 더 확실히 빠지죠. 뚫으니까 더 확실히 오르죠. 오늘 본장 시작해서 여기서 엄청난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 여기 딛고 올라가죠. 여러분 이 180불이라고 하는 저항 지지선 하나를 찾아내는 데 얼마나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것만 알아도 지지선과 저항선만 알아도 돈을 법니다. 그게 바로 지저 돈이거든요. 여러분 멤버십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5월에 푸르는 장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멤버십 50불 오면 비싸요. 깎아주세요. 일단 커피 멤버십으로 들어오세요. 커피 멤버십으로만 들어오셔도 일단 요즘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고 있는 게시판 하루에도 실전으로 굉장히 여러 개 올라가요. 이것도 다 올렸잖아요. 오늘 올린 거예요. 다섯 시간 하루에 보통 제가 한 한 열 개 올리네. 중요한 여러분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아세요? 왜? 지금 CGV CGV라고 해야 되나? CGC죠? 카노피 대마 주식들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는 마리아나를 타이레놀급 애드빌급 한국으로 말하면 판피딩급으로 지금 격하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냥 격하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큰 하얀 유리 칠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띵킹 트레이딩 미준으로 해서 제가 이거를 늘 적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저는 뭐 다른 누구들처럼 그냥 뭐 그냥 어디에 보면 짜짓기야가 아니라 바이든은 바이든의 머릿속이 뭐가 있을까? 왜 저 CGC 저 마리아나를 합법화시키는지 아세요? 바이든의 핵심 지지층이 젊은 층들이에요.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 지금 선신공약하는 거예요. 한국도 그랬잖아요. 선거 앞두고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 선신공약 많이 다 그래요. 이거 지금 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학자금 통감 지금 제 이제 뇌피셔리금을 감안했을 때 그럼 다음엔 또 뭘 뿌릴까? 뭘 뿌릴까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먼저 선반연된 주주를 먼저 살 수가 있잖아요. 인프레이션 반드시 잡을 거고 이걸 할 거고 부동산 시장은 무조건 막을 거예요. 폭락을 안 되게 그럼 최소한 본인의 임비 때는 선거 전까지는 지방뱅크도 막을 거예요. 이번에 필라델피아 그 지방뱅크도 바로 막을 수 있는 거 보세요. 신속하게 저는 전쟁과 오크나이나 전쟁 이 종식을 선거 전에 이뤄낼 것 같아요. 깜짝 이벤트로 최소 안 되면 휴전이라도 주식시장을 3분기 4분기 끌어올릴 거 어떻게 3분기 3분기 끌어올리려면 2분기 내려야 되거든요. 알아서 내려가고 있지만 제가 계속 적으면서 지우면서 또 생각하면서 영화 속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추리 추리 이거 보면 띵킹 띵킹 트레이딩 제가 쓴 말이에요. TT 맞나? 철자 T-H-I-N-K-I 맞죠? 생각하는 투자를 하자. 좀 생각하는 그래서 실제 요즘은 제가 요즘 계속 연구하는 게 뭐냐면 트레이딩을 할 때도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도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최종적 방향은 무엇일까? 이 종목이 최종적 방향은 무엇일까? 제가 제 스스로의 통찰력을 이제 트레이딩 쪽에다가 끼워서 실질적으로 가는 거죠. 저는 굉장히 뛰어난 팀장은 아닌데요.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팀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랄게 똘빵은 아니고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지금 녹음하는 공부를 했는데 가방 구도 나름대로 길거든요. 석사 두 개 하고 그러니까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교육 심리 교육학 속에서도 심리학을 제가 심리학과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게 요즘 주식시장에 정말 큰 도움을 주는 줄 뼈 때리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커피 버터 들어와서 커피 오케이? 커피 들어와서 좀 보시면 이제 아 이 팀장 좀 믿을만하네 할 때 커피 했다가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죠. 반갑습니다. 미진호 팀장입니다. 고맙습니다.